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세불교를 논하려면 현재 지금 대승불교에서 뭔가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듯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교가 티벳불교니까 실제 대승적인 가르침을 가장 많이 알리고 있죠 한국불교는 조계종은 너무 선불교예요 선불교는 대승불교의 보살성보다는 견성에 너무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선불교도 보시면 왜 대승성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지금 이 설명은 티벳불교에서 공감할 설명입니다 티벳불교 스타일 설명이에요 대승과 금강승을 나누는 게 일단 티벳불교죠 티벳불교는 본인들 불교가 탄트라불교를 말해요 밀교죠 밀교불교를 금강승이라고 부르고 대승과 구별짓습니다 대승보다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대승보다 우린 더 뛰어난 금강승이다 왜 그러면 대승보다 너희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느냐 대승은 육바라밀만 닦지 않냐 정확하죠 육바라밀에 보살도 닦는 거 그래서 이거는 현교라고 합니다 현교 경전에서 가르치는 게 현교고 현교는 밀교도 경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전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보편적인 경전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노맹자 같은 거 이게 현교예요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나예요 그런데 밀교는 제한된 사람한테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누구나 읽게 쓰는 게 아니라 딱 그걸 경험한 사람들한테만 조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전을 써요 우리 용어 비결 같은 게 밀교죠 굳이 따지면 이런 호흡수량 같은 거는요 딱 그 구전심수 딱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한 가르침만 나가게 하기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좀 암호 같은 책들이 많아요 밀교 경전들은요 일반인이 보고는 따라하기 힘들게 해놔요 아무나 따라하다가 탈라면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책을 내는 게 오히려 악업을 짓는 게 되니까 육바람일은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삶에 좋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현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디스닝에서는 육바람일 그러면 밀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밀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해타라는 도와 방편도가 있어요 그럼 그거 비슷해요 반야방편 이게 반야 쪽이에요 반야는 특징이 뭐죠? 초월입니다 초월을 가르치는데 이 방편도가 방금 우리가 말한 연금술사 같이 변성을 가르쳐요 납을 금으로 바꾼다는 거는 납을 초월하는 게 아니죠 납을 이용해가지고 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육바람일도 변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육근을 육바람일로 바꾸잖아요 이해되시죠? 육근이 없으면 어디서 육바람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변성은 여러분의 오원 육근하고 같은데 좀 다르게 써봤어요 이 오원을 가지고 여러분 부처님의 색신을 만들어요 초월은 초월을 통해 법신을 깨달아요 공성을 깨닫고 공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법신을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자리 참나자리를 깨닫게 해주는 해탈도와 에너지체를 개발하게 도와주는 방편도 이 방편도가 그러니까 호흡수련입니다 호흡수련이고요 밀교수련 중에서 호흡수련 쪽이고 호흡수련 쪽이고 이 해탈도가 뭐냐면 족첸, 마하무드라 같은 최상승선입니다 최상승선 그래서 금강승이 결국 이거기 때문에 최상승선이다 보니까 이 해탈도랑 뭐가 통해요? 선불교가 통해요 선불교도 티벳불교에서는 밀교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선불교가 대승이 되기 부족한 것도 보이죠 최상승선만 있지 호흡수련도 없고 우리 학당에서 양심성찰로 공부하는 육바라밀 수련도 약해요 그렇죠? 그럼 티벳은 강하냐? 티벳도 육바라밀을 강조하지 밀교, 금강승에도 초점을 두다 보니까 또 육바라밀이 약해요 다만 이론적으로 이 대승과 밀교는 현교와 밀교는 함께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것 뿐이죠 티벳도 실제로는 최상승선이나 호흡수련 쪽에도 관심이 있죠 금강승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티벳불교마저도 대승성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 육바라밀 부족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교도 티벳불교도 육바라밀을요 그냥 공덕 쌓는 정도, 복덕 쌓는 정도로 이해하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필수인 육바라밀을 해야만 성불하는 이런 거란 인식이 안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벳도 육바라밀을 해야 성불한다는 대승이론을 아는데도 우리는 금강승으로 갈 거야 도노돈수, 단박에 깨닫는 최상승선과 초월해버려서 법신을 깨닫는 즉신성불 이번 생에 호흡수련에서 에너지체만 얻으면 바로 부처라고 주장해 버리니까 이 금강승은 결국 정신적 경제는 1주 5살밖에 안 돼요 에너지체를 만들어도 결국은 해탈도가 뭐예요? 에너지체를 아무리 만들어도 부활체를 얻어도 해탈도가 공성을 얻는 단계인데 법공 수준밖에 공부를 안 해요 구공이 안 나와요 일체가 공하다만 나오지 공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 있는 구공의 공부가 안 나오니까 왜? 양심성찰 공부에 대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결국 금강승 잘 닦아서 대봤자 1주 보살인데 에너지체 얻은 1주 보살이거나 그냥 1주 보살이거나 밖에 없어요 결국 참나에 안주하면 티벳불교에서는 정광명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정광명의 마음에만 안주해 버리면 법공만 깨달으면 우리가 참나라고 부르는 정광명심에 안주해가지고 법공 깨달아 버리면 부처래요 이게 당당히 부처라고 그래요 최상승선은 한방에 부처되는 법이니까 이게 선불교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선불교도 한방에 부처되는 법이에요 성철스님이 화두만 터지면 시비지 불지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선불교도 문제다 진짜 대승이 진작 되려면 육바라밀 공부법이 보편화되어야 되는데 양심성찰 공부법이 약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 포함 티벳불교 그래서 제가 진 대승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진 대승이다 홍의각당은요 아니 무슨 대승 따로 있고 금강생이 따로 있어요 이거 다 해서 대승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이거 다 해서 대승이지 왜 지들이 저는 웃긴 게 왜 지들이 쪼겨났냐는 거예요 티벳불교가 웃긴 게 왜 쪼겨났냐는 거예요 원래 이게 대승이에요 경전상 이게 참 대승 참 아니 제 화원경강의 보세요 이거 다 종합해놓은 게 제 화원경강의 제 화원경강의와 수신결 수신결에서 최상승선 닦아서 참나각성 하자고 그러고요 참나각성 하자고 그러고요 호흡수련도 하자고 그러죠 호흡수련 단계 1지, 2지, 3지 육바람일 닦아서 올라가는 1지, 2지, 3지마다 어떤 호흡수련에서 어느 밀교 경지 어디까지 얻어야 되는지 제 화원경에는 다 밀교 파트가 있습니다 각 1지, 2지마다 밀교 파트 설명을 해놨어요 그 1지, 2지 설명할 때 거기에 에너지 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각성이 돼야 되는지 단련이 돼야 되는지 써놨습니다 그리고 육바람일 공부법은 저희가 항상 미는 거죠 홍의각당 공부법인 양심성찰 참나각성이 최상승선이고요 호흡수련이 방편도 부처님의 에너지체 만들기 색신 만들기고요 참나각성은 최상승선이죠 몰라선, 법신을 곧장 깨닫는 몰라선이고요 닉마파, 족첸, 화두선하고 다 통합니다 양심성찰이 우리 강점이죠 양심노트를 쓰면서 육바람일을 가지고 모든 삶의 선악판단을 육바람일로 하자 그러면 육근이 변성돼서 육바람일의 훌륭한 도구가 된다 이게 연금술이다 탐진치가 그대로 육바람일로 화한다 진액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게 연금술이죠 그래서 홍의각당은 불교적으로 홍익선언 또 저희가 이런 간판도 쓰니까 홍의각당 홍익선언은 진대승을 주장한다 참나각성, 호흡수련, 양심성찰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리고 이게 대승불교 안에서만 보지 마시라 우리가 말한 대승은 홍익대동의 대승입니다 홍익대동의 가르침이에요 환웅이 이 땅에 다시 와서 계벽을 연다면 오늘 예수님 부활절인데 환웅이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계벽을 편다면 이 땅에는 모든 곰들도 사람 만들 거고 이번에는 호랑이도 사람 만들 겁니다 금수 수준의 모든 중생들을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을 끌어올려서 모두 정토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신시 하느님 나라의 강림 아닙니까? 탐진치 있냐? 좋다 탐진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탐진치 있으니까 됐다 탐진치와 육근 있는가? 육근 있으면 됐다 탐진치 육근이 곰과 호랑이에요 그대로 두면 동물의 본성, 동물의 작용밖에 더 돼요 육근과 탐진치 그거를 살려서 연금술을 써가지고 홍익인간 이념, 육바람 이념이 들어가서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 만드는 가르침이 진대승이고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부활절이니까 기독교까지 한번 가볼게요 양심, 성찰이 성화공부 아닙니까? 최상승선이 성령 바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바로 받는 게 그 믿음에 일절 의심이 없으면 그 순간 최상승선입니다 한 점 의심 없는 그 믿음이 최상승선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성령과의 합일인데 하느님과 한 점 의심 없이 합일해버리면 그냥 최상승선이에요 몰라하면 바로 합일이에요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몰라하니 말 이상하죠 몰라해버리면 곧장 알아가대요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양심, 성찰, 성화 황금률 실천하고 살면서 호흡수련 통해서 부활체 얻으시면 그게 진대승이죠 우리가 말한 진대승은 대승, 금강승을 초월하며 불교도 초월하며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가 돼서 우리 민족 고유의 개벽사상 환웅으로 펼쳐졌던 이 땅의 개벽사상이 다시 이 땅에 재현되는 다시 개벽 하자는 거 최수은 선생이 말했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 땅에 이번에 다시 개벽 온다 종교 다 그때는 불교, 기독교 구분 없어진다 그런 진대승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교 하나 잘해보자고 세불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불교는 이번에 오는 세불교는 유불기로 대표되는 모든 종교 철학을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진짜 대승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